저, 안녕하세요. 갑작스럽지만 우유 홍보대사로 선발되었는데, 사장님도 델타밀크 한 병 드릴까요? 헉! 어쩌지? 깨져버렸네. 흰 우유는 영양이 풍부하다고 해요. 실비아씨도 탄산음료 말고 우유를 더 드셔야 할텐데. 헉! 어휴, 실비아씨에게는 비밀이에요? 네, 시원하게 만들어드릴게요. 우유 한잔 준비할까요? 물놀이 시작할게요. 조금 차가울거에요. 에잇! 물벼락을 떨어뜨릴게요. 잠시, 실례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갈게요.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정신 차리겠습니다.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. 사장님께 드릴 우유는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요. 음, 그러니까. I love you. 헉! 어, 어, 죄송해요.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. 어, 죄송해요.